와우 시사 팡팡 오래된 사람이네 건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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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리노 형의 머릿속에 생각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완벽히 간파했다 오래되는 발언들을 애들이 많이 하는군요 저는 하지만 모릅니다 우리 둘이네 형 가관주면 사수없어 사수 사수없어 사수없어 여기 내가 하트 만들어줄게 사수없어 야 우리가 사랑의 오작교를 해주자 내가 만들어줄게 둘이 가관주를 응 사랑의 오작교 아무리 효과가 없어 여러분 아! 생각났어 생각났어 네 말씀해주시죠 내가 맨날 하트해가지고 내가 오늘 하트했는데 얘가 갔어 네? 오늘 안해줬어? 얘가 안해줬어 형이 오늘 해줄 것 같아 내가 하트 뭘 가 뭘 가 국민이랑 리노 형이 하면 어떤 음악이 나올까? 가관 음악이 안나올게 아아아아악 음악이 안나올게 아아아악 아아아악 동생 때리지 말라고 동생 때리지마 동생 때리지마 저는 메세지를 썼어요 모자이크 처리 아 왜 뺏어가냐 나 아직 안했는데 짠 우리집 고양이 이름 다 해봐 순이, 둥이, 돌이 내가 아까 용복이랑 얘기를 했거든 우리집 고양이 3마리잖아 응 3마리야?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한 마리인 줄 알았다고? 애논 관심이 없나? 앤논 형 그럼 백허구면 서서 백허구 가자 갈래지마 야 입양이 이래 이거 어떻게 해? 결국 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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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 성실, 겸손 근데 이 리노 형은 이 세 개를 아주 기가 막히게 다 어기고 있어요 항상 저는 거짓말을 말합니다 성실, 성실 따위는 겸손, 겸손 서로 결혼을 한 거 말고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한 게 죄다, 리노 씨는요? 결혼한 게 죄죠 결혼한 게 죄다, 오케이 조건 텐션 오케이, 레츠 고! 슈퍼 아니 가만히 있어요, 민기 짓듯해요 어? 아이 가만히 있어 저를 시작해서 다른 줄 안들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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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번엔 이만. 정답! 최종 보스 김승민, 오케이. 이렇게 얼굴 대면하고 하면 돼요? 뭐해, 뭐해. 너 방금 찬이 형이랑 똑같은 말 하면 돼요? 아, 절대 안 하지. 해봐! 절대 안 하지. 죽었다 깨나도 안 해. 자, 해봐. 뭘 던져줘야지. 내가 밥 사주면 하는 말. 잘 먹었다? 거기 뒤에 있잖아. 잘 먹었다? 고마워. 또 있잖아. 이거 해보자는 거지? 스테이가 원하잖아. 스테이는 지금 원하지 않고 있어.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스테이가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윤호가 해달래. 사랑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이 친구가 저를 그렇게 막. 모르겠어. 모르겠어. 매력 있게 생겼어. 되게 훈훈하게. 맞아. 약간 엄친아같이 생겼어. 이런 소리 처음 들어. 방송이잖아. 사실 대기실 같은 경우는 붙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들. 네. 그런 건 좀 어쩔 수 없고. 손 같은 경우는 대기 싫었어요. 되게 싫었다. 저희는 재결합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할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아 근데 요즘 관심사가 사람이 아니냐. 형 관심사가 사람이었던 적이 있어? 이 친구 안 될 사람이네 정말. 팀을 이렇게 모함하면. told no those either. 내가 형한테 얼마나 잘 해줬어. 이리노 형은 이리노 형의 아무래도. 노 를ns다. 이리노 형을 토스트 eating을 하면 모든 토핑을 추가해서 먹는 데오. 이리노 형의 주 requirement. 우리 방에 시리얼을 챙겼드려요 민호 승민! 노노노 절대 안되지 같이 사수없소 같이 사수없소 같이 사수없소 같이 사수없소 같이 사수없소 뭐야? 민사? 같이 사수없소 같이 사수없소 같이 사수없소 같이 사수없소 같이 사수없소 갑자기 웜걸링 들어가라고 같이 사수없소 우린 진짜 같이 못 사야겠다 운명이야 우린 진짜 V LIVE 정해주는 운명이라고 V LIVE 정해주는 V LIVE의 운명 같이 사수없소 진짜 거는 줄 알잖아 스테이트도 있었거든요 아니지 리더만큼 진실하고 성실하고 겸손을 가지고 있는 형이 있을까? 맞았어? 어? 미안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늘 좋아라 오케오케오케 그냥 진짜 현실에서 굉장히 어색해요 지금 평소에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다가 굉장히 어색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완전 리노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 깜빡 안하고 이런 말을 정말 대단한 형이라고 생각해요 하하하하 ピリーム 리노 Caduce 아 Futur 希 시동 quant 아니 Harry 피렘이 리노 형이야 이건 또 리노 형인데 천생형 보여 것 하이사 가족 소개해달래요 그건 좀 말해 저희는 이혼한 부부구요 rik 아 그때 꽤 자가감만 아니라 작아났다고 그대 잘 들어가가こんな 저희는 아직 인고급입니다. 뭐라고? 그레자기. 저희 결혼했어요. 민호영의 얼굴이요. 승민이요. 막 시켜 먹으려고요. 그래서 여기가 있었다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